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드디어 이제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신 바가 있겠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진 지 60년 정도가 흘렀지만 선관위에 대한 어떤 감사나 검찰수사 경찰수사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역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속구리 투표 파문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앞에 두고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지본들이 쟤 누구냐 쟤 날려버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보도가 될 정도로 장안의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을 먹고 사는 그런 공직자들이지만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그런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검찰이 직무유기를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죄명만 확실하게 되면 혐의만 확실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건 아니면 어떤 조직이건 간에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된 바 혐의 내용은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인 김성태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쪼개기 형식으로 그 액을 지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불법 여부를 두고 영장을 발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건 득표수 조작이라든지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준 그런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간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수원지검의 형사3부 부장 김영남 경기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서 후원자 명부와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기사 대신에 서울중앙지검이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산장비 일체와 이런 부분을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듣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식이 하루속히 들리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피위자로 적시되어 있고 적용 범위는 정치자금법 비반이다.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한 명이 천만 원 이상을 그렇게 후원할 수 없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쌍방울그룹에 속하고 있는 그런 임직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법정 한도에 맞추어서 이제 쪼개기 후원금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형식으로 한 부분이 아마 이번에 여기 보시게 되면 당시 이재명이 이낙연과 경선을 하는데 이화영이 경선 첫날 후원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해서 김성태 시간에도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쪼개기로 기부했고 이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빚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 틀어놓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노상강도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기분이 상한 모양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후원금 쪼개기 전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노상강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 사건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자녀특례 채용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제가 반복한 바와 같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그런 후원금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공한 것도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차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 2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위를 증가시키고 특정후보에 대해서 감소시키는 이른바 득표수 증감작업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후보에 당선을 돕고 특정후보에 낙선을 도운 것이 북한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일이 아니고 과천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노고가 서린 세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공직자들인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 및 실물로 든 위조투표지 투입을 7차례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이 문제가 주장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확정적 사실인 거죠. 그 사실은 이미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실이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하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는가는 이미 낱낱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대한민국 지도청과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후손들이 두고두고 청량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잊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처럼 오랜 기간 그 업무를 담당해 온 자들은 본인들이 상당 부분 불법과 비리에 관여했을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이전에 득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 인쇄소에서 찍은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투입하는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주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집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핵심 인사들이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아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지난 3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명 속구리 투표 파문 은평구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밝혀졌을 때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마저 못해서 간 것도 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항의 방문을 할 때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머리 뒤에서 쟤 누구냐 쟤 날려버려 쟤 어떻게 날립니까 바람이 날립니까 뭐가 날립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득표 수를 조작해 가지고 특정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특정 정당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히 관여됐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게 된 것이 한 6개월 이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지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지난 상반기에 모두 다 완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주도한 범죄집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조용한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조용한 거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야단 나았을 겁니다. 고소고발을 일삼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저는 양겐을 다 메시지 않습니까 뱁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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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 글이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 날려버리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자기들이 국회의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민노총 정교조 이제는 선관위까지 좌편향된 이념과 사상에 함몰린 나라에 해악이 되는 자경화 정치 집단입니다. 저 양반들을 개혁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정선거 앞 23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다른 건으로 선관위를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존립에 결정타를 매길 수 있는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문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하루속히 수사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조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자기 손으로 여러분들 지도자를 뽑을 수 없으면 그게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민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가 그렇게 우리가 신민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더 많은 양식 있고 깨어있는 그런 국민들이 소위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하루속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